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가설 검정에서 우연에 의해 발생할 확률이 없을 경우 표본이 통계량과 결과값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P-value를 사용합니다. P-value는 지정된 유의 수준과 비교하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P-value는 샘플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주는 이펙트 사이즈라고 부르는 효과 크기에 대하여 P-value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통계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분석방법과 Yes 혹은 No라고 명확히 결정할 수 있는 통계적 판단 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계적 의사결정이란 기대값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때 선택가능한 여러가지 대안들 중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보장되는 대안이 무엇인지 추정할 수 있고 그렇게 추정한 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데이터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근하는 대표적인 접근방법으로 가설검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설검정을 통해 구한 의사결정을 위한 통계값인 P-value와 이펙트 사이즈, 즉 효과 크기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생긴 두 개의 블랙박스 A와 B가 있고, 박스 안에는 각각 20장의 지불증명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목표는 단 한 번의 내용물 확인으로 박스 A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지불증명서류가 들어 있는 박스비를 어떻게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순서는 먼저 두 박스 중 하나만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여준 박스로부터 내부의 다른 서류를 살펴보지 않고, 증명서류 한 장만 선택하도록 한 다음, 여러분은 보여준 박스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박스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블랙박스 속의 증명서류의 액면가와 지불증명서류 장수와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가설검정은 샘플 데이터를 사용하여 서로 배반적인 모집단에 대한 두 가지 진술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가설검정에 사용하는 두 가지 진술은 각각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는데, 귀무가설은 새로운 주장 이전의 것, 여기서는 보여준 박스는 박스 A다라고 정의하였으며, 대립가설은 귀무가설과 반대되는 가설이며, 연구를 통해 입증되기를 기대하는 예상이나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보여준 박스는 박스 A와 다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가설검정에 사용되는 두 가지 오류로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습니다. 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로 정의합니다. 1종 오류는 흔히 생이별의 오류라고도 표현하며, 연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별할 확률과 같은 의미입니다. 2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거짓일 때, 귀무가설을 채택할 확률로 정의합니다. 2종 오류는 흔히 착각의 오류라고도 하며, 연인의 마음이 변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확률과 같은 의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택한 지볼증명서류의 액면가가 50달러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으로, 대립가설을 뒷받침하는 지볼증명서류의 액면가는 무엇인가입니다. 즉, 박스 A와 박스 B 속에 들어있는 증명서류 액면가의 경향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가장 극단값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박스 A와 박스 B의 데이터를 살펴본 다음, 가설검정을 실행하기 위해, 먼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결정합니다. 귀무가설은, 보여준 박스는 박스 A다라고, 대립가설은 보여준 박스는 박스 A와 다르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속을 제시된 액면가가 50달러이므로, 우리는 의사결정규칙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기준각, 즉, 기가격 알파를 50달러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보여준 박스가 박스 A일 때, 박스 A가 아니라고 할 확률인 1종 오류 알파 값은 0.1로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보여준 박스가 박스 A가 아닐 때, 박스 A이다라고 할 확률인 2종 오류 베타 값은 0.25로 계산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불증명서류의 액면가가, 앞서 제시했던 50달러 대신 20달러로 변경되면, 1종 오류와 2종 오류 확률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봅시다. 1종 오류 알파 값은 0.6으로, 2종 오류 베타 값은 0.05로 계산되었습니다. 앞에서 기가격이 50달러일 때와 변화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변화의 차이는, 1종 오류인 알파 값이 커지면, 2종 오류인 베타 값은 반대로 작아진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정리해보면, 생산공장에서 심하게 품질관리를 하면,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송되었을 때, 위험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생산관리 측면에서 비용과 품질이 적정 수준점으로, 유의 수준 알파는 보통 5%, 베타는 10%로 결정합니다. 만일 기가격으로 제1종 과오, 유의 수준 알파 값으로 0.2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결정을 뒷받침해줄 확률적인 근거로 p-value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통계학에서는 가설을 검정할 때, 귀무 가설이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해서 제시하는 것이 p-value인데, 쉬운 이해를 위해서 약간 다르게 설명하면, 대립 가설이라고 수집한 증거의 확률값이 바로 p-value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의사결정 규칙으로, 선택한 지불증명서류 액면가의 최대 발생 확률을 p-value로 정의하고, p-value가 유의 수준 알파보다 작은 값으로 분석되면, 통계적으로 귀무 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기가격인 유의 수준 알파 값으로 0.2를 사용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증명서류의 액면가가 30달러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p-value는 각각 지불증명서류의 발생 확률을 더하여, 계산해보면 0.3으로 구해졌습니다. 계산된 p-value 0.3은 유의 수준 0.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계적 의사결정은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즉, 보여준 박스는 박스 A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대립 가설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표본 T 검점은 표준 편차를 모르며, 두 표본이 서로 독립적인 두 모평균 간의 차이에 대한 검정 방법입니다. 샘플 개수가 많아질수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치수 A에 대해 개선 전후 치수 측정값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 치수 부족에 따른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A 치수를 목적에 맞게 키웠는데, 개선 후 치수는 통계적 유의 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규칙으로, 유의 수준 알파는 0.05, A 치수의 규격값은 10±0.5입니다. 참고로 샘플로 측정한 하늘색의 개선 전 치수와 핑크색의 개선 후 치수의 분포는, 그래프로 판단해 보면 어느 정도 평균값이 구분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본 T검정의 규모가설로서, 개선 전 평균값과 개선 후 평균값은 값다고 결정하고, 대립가설은 개선 후 평균값이 개선 전 평균값보다 크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이 표본 T검정은 의사결정 근거로 T분포를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 T검정의 T밸류를 계산하는 공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낯선 용어, 합동표준편차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합동표준편차는 부분군에서 발생되는 이상원인의 영향을 제거한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정해진 공식에 맞게 계산하면 0.222와 같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T밸류 계산 결과는 –4.9302로 계산됩니다. 계산된 T밸류를 엑셀함수티점 DIST에 대입하면, P밸류 0.0001이 구해집니다. P밸류가 유의수준 알파값인 0.05보다 작은 값이므로, 귀모가설을 기각하고, 개선 후 평균값이 개선점보다 통계적으로 크고, 개선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통계 분석할 때마다 만나는 P밸류, 과연 P밸류에 의한 유의차 분석 방법이 최선일까요? 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대답으로, 비교하려는 집단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혹은 연관성이 있는지를 나타내어주는 지표인, 효과 크기라고 하는 또 다른 통계적 의사결정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패스트를 전염시키는 유의한 동물을 찾는 검정을 실시한다고 해봅시다. 검정 결과로 P밸류가 0.05보다 작은 경우, 쥐가 패스트를 옮기는 동물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T검정은 표본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 크기 값을 통해서는, P밸류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쥐가 패스트를 옮기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효과 크기는 코엔즈D라고 부릅니다. 공식으로 효과 크기 코엔즈D는, 두 표본 집단의 평균 차이를, 두 표본 집단에 추정된 표준편차인 합동표준편차로, 나눈 무차원 값으로 계산합니다. 합동표준편차는 표본이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커지면 합동표준편차 값은 작아지고, 표준편차가 작아지면 효과 크기가 직접적으로 커집니다. 즉, 효과 크기 값을 통해서는, P밸류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쥐가 패스트를 옮기는 가능성의 크기를, 직접적인 통계 값으로 표현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과 크기는 비교하려는 집단들 사이의 차이 혹은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지표입니다. 효과 크기가 0이라는 것은, 비교 집단 사이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균치 비교의 경우, 비교하려는 집단 사이의 평균 차이가 클수록, 효과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T검점은 모집단에서 평균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는 것인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도, 어쨌거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이 많으면 통계적 유의성은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평균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매각상 얼마나 의미있게 큰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효과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개선점 평균이 50, 개선 후 평균이 70이고, 두 분포의 합동표준편차가 10이라면, 효과 크기는, 평균의 차이 20을 표준편차 10으로 나누어서, 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 크기 무차원값, 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효과 크기의 값은, 정규분포의 무차원수, 지이값과 동일한 의미를 가짐으로, 만일 이펙트 사이즈 값이 1.96이라면, 실험군의 평균은 대조군의 분포에서, 상위 5%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효과 크기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단위가 다른 변수를 사용하는 다른 연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효과 크기 D가 0.2보다 작으면 작은 크기, 0.5이면 중간 크기, 0.8 이상은 큰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교수님, 통계적 의사결정 방법을 아주 쉽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통계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해주는 P-Value와 효과 크기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설검정의 기가격으로 제1종 오류, 유의수준 알파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결정을 뒷받침해줄 확률적인 근거로 P-Value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P-Value와 비교하여 효과 크기 사용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P-Value는 유의수준에 따라 유의차가 있다 없다 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으나, 효과 크기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과 크기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단위가 다른 변수를 사용하는 다른 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효과 크기의 주요 단점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엑셀이나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통계값을 찾아 확률로 계산하여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